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 해볼 것은 레앨룬 시계탑 1층 20분정도 측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격류에서는 아마 1.3인가 1시간에 그 정도 먹었을텐데 아 왜 격류에서 안하는 것인가 자리가 없어요 신받으러 가면 자꾸 자리를 잃더라고요 포탈도 못 들어가고 그런걸 고려하여서 메소는 봐야될 것 같고 경험치는 아마 어피스 타거나 요기가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한번 메소만 대강 주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 됐어 그만 좀 자 으흐 몬스터 1,2,6,3,1 빼기 9,6,6,7 아 3,000 2,964마리 정확히 메소는 3,800만원 정도 먹었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한 1억 1,000대 정도 되겠네요 1,000마리 못 잡네요 많이 잡아야 한 9,000마리 정도 잡겠다 9,000마리 정도에 1억 1,300 정도 맞나요? 고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재밌었던 하나 있죠 1시간 30분 동안 하나 먹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랜덤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물방울석이 없잖아요 제 열 한 10시간 최소 10시간 이상 있는데 아직 하나도 못 먹어 봤어 고맙습니다